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21페이지 전후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낸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낸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지만 상황이 안되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그리고 멀리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온다든지 아침에 학교를 갈 때면 늘 걸어갈 때에 전파사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전파사 라디오 이렇게 또 소니 이렇게 써놓고요 그런데 이 전파사들마다 스피커를 하나 이렇게 매달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노래가 나와요 또 어떤 전파사는 좀 큼직막한 다 낡은 스피커를 바닥에 놓고서 막 노래들 특별히 가요들이 나오는데 그때 아주 인상 깊게 들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가수 남진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기억나시나요?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무엇이?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그런데 그 가사를 쭉 또 따라가다 보면은 무엇이 고와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예뻐야 돼 마음이 고와야 돼 마음이 중요합니다 얼굴은 아무리 샤넬이든 SK2든 뭘 갖다 발라도 때로는 변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난리를 핀다 할지라도 나이는 이길 수 없어요 늙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얼굴은 아무리 고가의 화장품을 발라도 늙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더 예뻐질 수 있어요 마음을 잘 가꾸기만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 예뻐지고 더 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점점 더 마음이 성숙되어 가고 넓어져 가요 그러면 품기 힘든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안아주기 힘든 사람도 안아줄 수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잘 관리하고 가꾸면 마음이 그렇게 커지고 넓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교계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의 성도들이 점점 더 마음이 넓어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 그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점점 커지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이렇게 고민하고 계세요 다시 여쭙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천년도 더 된 무덤을 발굴하는 과정 속에 벽씨가 몇 개 나왔어요 그때 식물학자, 생물학자들은 이 씨를 심으면 싹이 날까 안 날까 그게 궁금했어요 실제로 그 중에 몇 개를 심었어요 싹이 났나요? 안 났나요? 싹이 났어요 천년도 더 된 벽씨인데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쭉쩡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100배 좀 어리버리해도 60배 마지못해 적어도 30배 이상의 결실이 맺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풍성함이 있어요 문제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면 문제는 밭입니다 밭에는 좋은 밭과 나쁜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밭이고 뭐가 나쁜 밭인가 경치 좋은 곳에 물 잘 들어오고 물 잘 빠지고 그게 좋은 밭일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좋은 밭 나쁜 밭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씨가 뿌려졌으면 결실이 맺게 되어지면 좋은 밭인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씨를 뿌렸는데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면 그건 나쁜 밭이에요 여러분 좋은 밭과 나쁜 밭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다 좋은 밭이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까 나쁜 밭이 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마음밭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곳저곳에서 부흥의 강사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첫날 저녁 집회를 딱 해보면 이번 집회가 은혜가 넘치겠다 이번 집회가 좀 힘들겠다 그게 바로 그냥 느껴져요 거의 100% 맞아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전하면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쫙쫙 빨아들여요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참석하고요 부흥의 전에 이미 단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마음밭을 잘 읽어놔서 씨앗만 뿌리면 쫙쫙 결실될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가서 첫날 저녁 딱 설교를 하면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탕탕 튕기듯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튕겨 나와요 그럴 땐 정말 힘이 들어요 사모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막 억지로 마지못해 끌어다 놓은 것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설교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럼 그날 밤 저녁에 들어가면요 집회 마치고 들어가면 10시 11시쯤 되는데 새벽 4시에 무조건 일어나야 되잖아요 바로 자도 잠이 몇 시간 부족한데도 잠을 못 자요 내일 새벽에는 말씀이 잘 전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부흥회 때 몇 번 전했던 말씀인데도 또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정리하면서 또 예우고 묵상하기도 하고 거의 잠 못 자다가 시간 내면 나가게 돼요 이런 교회 가면 원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전하지 못하고 부흥강사가 마음밭 읽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흥회 그냥 다 지나가버래요 절반 이상이 지나가서 정작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문에 좋은 마음밭이 준비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차준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심령 부흥성애를 가졌습니다 강사님은 자기 은사에 따라 또 사명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 마음밭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도록 가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집회 전에는 준비가 중요하다면 말씀을 받은 집회 이후에는 마음밭에 그 뿌리가 잘 내리고 잘 자라도록 가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사막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식물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더라고요 어떻게 그 식물이 그 척박한 땅에서 말라 죽지 않고 자랄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에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대부분은 그 높이가 1m 이상 자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땅 위에 올라온 건 1m밖에 안 되지만 그 나무의 뿌리를 파악하다 보면 수십m, 수백m까지 뿌리가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위로, 비로는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도 오히려 계속 이파리를 통해서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다가 사막에는 이파리가 쪼그라들어서 가시 모양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수분은 필요하니까 그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물기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평탄한 인생 없어요 다 사막 같은 삶을 삽니다 흉년을 만나서 한 방울의 물이 귀하게 느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광야 같은 인생, 그 사막 같은 삶을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해 주신 이야기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지만 밭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기 때문에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 차이가 나요 꽝! 아무것도 결실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100배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60배, 30배 그것마저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명 담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너의 귀는 무엇함으로 복이 있다? 들음으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준 귀예요 그런데 이 귀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엉뚱한 소리 속에는 부정적인 이야기, 원수마귀의 공갈, 협박, 유혹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떠도는지 모르는데 안테나, 주파수를 쫙 맞추면 그 주파수에 맞는 소리만 딱 라디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안테나를 예민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가 맞춰서 듣는 그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마칠 때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도 그렇고 43절에도 그렇고 그 뒤도 가보면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나는 선포했다 그런데 육신의 기만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기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은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뿌리 잘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가꾸는 일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좋은 밭도 관리 안 하고 막 집할피다 보면 거기에 막 굳은 밭이 되고 또 응어리진 상처가 이렇게 굵은 돌멩이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온갖 가시덤풀이 무성한 나쁜 밭이 될 수도 있고 살아오면서 인생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고 또 이만한 묵직한 돌멩이가 그 안에 있고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뽑아버리면 나쁜 밭도 얼마든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네 가지 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길가밭 여러분 길이 아니고 길가밭이에요 이 길가밭은 길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끔 사람들이 거기를 밟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몇 번 반복되면서 점점 그 길가가 굳어져서 길처럼 되는 것이 길가밭이에요 그런데 이 길가밭에 씨가 뿌려질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씨앗을 담은 자루를 낙이 등에다 싣고 양쪽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이리야 이렇게 보내면 씨앗이 밭에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길가밭에 뿌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요 이 좋은 밭에 흙 속에 씨앗이 묻혀야 되는데 길가밭은 굳어가지고 딱딱하니까 씨앗이 묻히지 않고 그냥 눈에 띄니까 바로 새들이 날라와요 바로 다 쬐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마음이 꽉 닫혀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교만에 마음이 딱 닫혀있고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굳은 마음이 아니었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짓밟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그만 밟아요 막 호소를 하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짓밟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부드러운 마음이 더 이상 닫히고 싶지 않으니까 겉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꼭 안아주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기도를 해주면 그 굳은 밭이 촉촉이 적셔져요 그리고 호미로 살살살살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 마음밭이 보들보들하게 바뀌어요 너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적하고 막 야단치고 나무라면 나무랄수록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닫아요 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 아 저 사람이 원래 저랬지 않았는데 자기가 더 이상 닫히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강한 척하는구나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막 기도해 주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이 싹 풀려요 그 구둔게 다 거두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이 있어요 돌밭이에요 이 돌밭은 팔레스틴 지역은 석회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석회암인데 바람에 의해서 흙이 날아다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석회암 돌 위에 흙이 쫙 덮여지면 얼핏 보면 좋은 밭 같아요 흙이 덮인 밭 같아요 그래서 실을 뿌려요 그런데 흙이 얇고 그 밑에는 바로 돌이 있다 보니까 바위가 있다 보니까 빨리 이게 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싹도 잘 나요 온기가 딱 맞춰지니까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 착 하는데 조금만 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돌이 있는 거예요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오히려 그 바위의 따뜻한 열기 때문에 말라버려가지고 자라질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주 참 좋은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만한 돌멩이 하나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돌멩이는 처음부터 생겼던 것들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오랜 세골치다 보니까 응어리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응어리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척을 잘해요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도 분위기 따라서 기뻐하는 척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분위기 맞춰주려고 좋아하는 척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는 감추어진 꿍한 응어리진 것들이 돌멩이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 좋은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돌을 감추던 흙이 거두어지고 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짜를 만나면 돼요 그렇게 된 것은 너무 많이 속아서 그래요 가짜 그리스도인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처가 뭉치고 뭉쳐서 응어리진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저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저 사람이라면 나를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속내를 드러내요 그거 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그 돌멩이가 쑥 빠져나와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연성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주 넓어서 겉으로는 단단히 굳어있지만 속으로는 여린 사람을 잘 깨뜨려 보고 그 사람을 꼭 안아가지고 그 굳은 마음을 녹여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남에게 내놓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드러내주고 내 진정성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진짜와 진짜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밭의 이야기는 가시밭이에요 그런데 길가밭과 돌밭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가서 눈물의 기도로 촉촉하게 만들고 사랑의 호미로 싹 굳은 것을 걷어내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서 속에 있는 상처를 들추어내고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은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가시가 있는 가시덤풀밭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팔레스틴 농부들은 좀 게으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실은 그게 게으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인종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는데 동남아 같은데 며칠 여행해 보면서 그거 가지고 아는 채 아 이 사람들은 게을러서 국민성이 게을러서 부지런치 않아서 이렇게 가난한 데 보다 아니에요 그 뜨거운 더위 속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적응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행이 아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더 게으를 거예요 팔레스틴 사람들도 너무 덥고 힘드니까 이 밭에 갔다가 가시가 무성하면 그걸 그냥 겉에만 싹둑 잘라서 태워버리고 겉다가 씨를 뿌려요 여전히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데도 그 뿌리까지 캐내기가 힘드니까 그냥 위에만 싹 제거하고 볼 때에는 좋은 밭이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요 곡식이 자라는 것보다 이 가시덤불이 훨씬 더 빨리 자라가지고 무성해져서 곡식은 햇볕을 못 받으니까 결실하지 못하고 다 그냥 비실비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내 속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씀뿌리가 남아 있어요 특별히 불가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는 걸로 아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오욕이라는 게 있대요 다섯 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해요 재물의 욕심, 색욕, 식욕, 또 명예욕 점점 쉬고 싶은 안락함의 욕구, 수면의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냥 놔버리면 내 인생, 내 마음밭은 가시덤불로 가득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자기도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어떻게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 믿음의 승부로 근본적으로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마음을 갈아엎는다 그래서 앞에 말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갈아엎어서 기경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호세하서 10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이와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말씀 띄워놔 주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해 무엇을 심어라? 공의를 심어라 지난주에 말씀 제가 주의를 전했어요 사모함을 넘어서 변화 이제는 말씀이 들어왔으면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해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너희의 묵은 땅 그 마음을 갈아엎어라 기경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믿음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내 속에 쓴뿌리 여러 가지 욕심과 욕구에서 정의욕에서 나오는 그 쓴뿌리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마음밭을 엎어서 뿌리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 보세요 그게 곧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무얼을 빛처럼 내리신다? 공의를 빛처럼 내린다 이 공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까요?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도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반가워해야 돼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사느라고 당했던 것 손해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다 대갚아주실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신원의 날, 원수 갚아주는 날, 은혜의 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묵은 밭을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막 기후에서 밭을 가는데 때로는 딱딱하잖아요 돌도 있잖아요 가시던 불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굳어서 힘든데 거기다가 기도의 눈물을 자꾸 쏟아야 돼요 노동의 땀방울, 헌신과 봉사의 땀방울이 자꾸 스며들면 좀 굳은 땅이나 이런 곳이 좀 촉촉해져요 그때 호미로 탁탁해요 그런데 호미로 한다고 해서 잘 그게 일구어질까요? 잘 안 돼요 오랜 세월 굳어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에이 호미로 해도 안 되네 호미로 해도 안 되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호미로 해도 안 돼? 그럼 곡괭이로 하지 이게 신앙이에요 다 같이 호미로 해도 안 돼? 그럼 곡괭이로 하지 더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절대 저절로 안 돼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회개하는 척은 잘할 수 있어요 회개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코미디를 깔짝깔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곡괭이지를 하는 것 같은 그냥 내가 끝장을 보고 말겠다는 그 결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쓴뿌리가 뽑혀지고 돌멩이가 캐내져 갈 때에 좋은 밭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밭이 준비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설렁설렁해도 30배 약간 좀 열심히 하면 60배 진짜 제대로 하면 100배 이상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씨앗이 뿌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두 개의 기가 필요해요 기가 필요해요 기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렇다 그런 사람은 실은 말씀은 받았지만 말씀 들고 눈물의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암송하고 말씀 연구 많이 하는데 기도가 안 따르면 신앙이 드라이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막 열심히 하고 방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지못대로 가버려요 말씀이 지도라면 기도는 기름이에요 이 두 개가 있어야 신앙생활의 믿음의 길로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운 습기는 눈물의 기도와 봉사의 땀방울로 준비할 수 있다면 온기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로 임하시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가 갖추어지면서 받은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에서 꽃피워지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밭으로 기도의 습기와 헌신과 봉사의 땀방울과 성령의 열기가 딱 갖추어지면 그 밭을 파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밭은 쫙 좋은 밭은 파면요 항상 감사가 나와 원망과 불평과 가시와 돌멩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와 좀 더 깊이 파보면 그런 밭에는요 믿음이 나와 그런 밭에는 소망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감사와 믿음과 소망의 밑바닥까지 더 파고들하고 가면 그 가장 밑바탕에 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또 어떤 어려움경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고 말씀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면서 그 열매를 맺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이번에 부흥회 때도 강사님이 10편 1편을 가지고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이야기가 에레미야 17장 8절에도 나와요 같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지고 거기에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은 항상 강물을 이루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면 내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가문이 와도 겁날 게 없어요 이 강가에서 수분과 양문을 빨아들이면서 잎사귀가 청청하고 열매가 무성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나가는 낙은이들이 따먹어요 열매는 나무가 먹지 않고 내가 열매는 맺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나무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는 5천명 먹여 살리는 오병 이하의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인생이고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 다니고 그것 때문에 장사하고 그것 때문에 돈 벌어야 돼요 말씀 마칠게요 1937년에 완공되어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와 그 건너편 캘리포니아주 마린이라고 하는 곳에 흐르고 있는 바다를 골든게이트 해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 때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자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여러 가지 플랜을 경제 플랜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해업 위에 다리를 놔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하게 돼요 이걸 책임 맡은 사람이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광안대교 지었다고 정말 난리를 쳤는데 1932년도인가 고의 공사가 시작돼서 37년도에 완공되는 그 시절에 2737미터 이 길이의 다리를 두 개의 현수교로 1964년도에 더 긴 다리가 생기기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 1988년도인가 일본에서 생긴 그 현수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현수교를 자랑했던 이 다리를 1930년도 초반에 짓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책임자인 조셉 스트라우스는 건축공학자 또 여러 가지 학자들과 도움을 받으면서 고민고민하는데 그 빠른 물살에 이 다리를 세우기가 도저히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나무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 나무는 레드우드라는 나문데 정말 그렇게 오래된 나무인지 모르지만 그 나무는 2000년된 나무라고 했어요 이 조셉 스트라우스는 이 레드우드 2000년된 나무를 가만히 관찰하다가 그 금문교 골든게이트를 브릿지를 이렇게 지으면 되겠구나 아이디어를 얻는데 그 나무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대요 2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대요 첫째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뿌리가 그렇게 깊더라요 깊은 뿌리, 큰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 큰 뿌리 옆으로 잔뿌리들이 쫙 사방으로 퍼져 있는데 이 잔뿌리들이 습기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2000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도 계속해서 그 잔뿌리들이 습기와 양분을 빨아들이니까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때로는 그 바닷가에 거센 바람, 큰 풍랑과 태풍이 올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뿌리들이 보니까 큰 바위에 칭칭칭 감싸있더라고요 뿌리로 큰 바위를 칭칭 다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다리를 설계를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뿌리처럼 말씀에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잔가지들이 필요해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수요 기도 예배에 또 금요 구역 모임 이런 시간 시간마다 자꾸 참석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쫙쫙 빨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살다 보면 왜 인생 태풍이 없겠어요 정말 내 인생을 홀라당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는데 그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요하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이고 바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꽉 칭칭 통해 매고 버티면 우리 인생 잘 그 풍랑 해치면서 하늘나라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래는 올해의 상반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를 지키는 날인데 부흥의 이런 일정 때문에 한 주 늦추어서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거예요 한 주 동안 좋은 마음밥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밥을 팠을 때에 정말 감사가 나오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래서 정말 감사가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나는 자양분으로 준비될 때에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밭에는 감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소망 이것이 가득해져서 좋은 열매 맺고 많은 열매 수많은 사람 따먹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